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우리 실기필다평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공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에게 60점이라는 점수는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혹시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답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엔 기출문제를 봤더니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정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게요. 우선은 실기 시험의 유형이라고 하는 모든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화하고 관련된 모든 시험,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은 실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을 해서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제가 필답형이라고 써 있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다 쓰시는 거예요. 계산도 직접 하셔야 하고요.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 필요하고요.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계산 능력, 응용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느낌은 이런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필기라는 과목을 시험을 쳤어요. 실험을 치르셨고 합격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론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요. 이론을 물어본 거고. 실기는요. 이론과 실무를 연관지어주는, 일치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무를 직접 접하하시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게 실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암기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와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5과목에서 전기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죠. 필요설비에 대한 접지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제1종접지공사, 2종접지공사, 3종접지공사, 4종접지공사, 4종접지공사, 4종이랬네요. 죄송해요. 특별 제3종접지공사.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당연히 제1종접지공사. 그러니까 1번 선택하셨던 게 우리가 필기회 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실기회 할 때는요. 제1종접지공사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의 형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 생겼네요. 단답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90%가요. 그래서 기술기준 다시 한 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알짜 정리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핵심 유학 강의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좀 학습하셔야 하고 저랑 같이 실기를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나올 때 기출문제 나올 때 기출문제에서 단답의 형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단답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은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려야 될 항목이네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어떤 겁니까? 라는 거죠. 우선은 여기를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할 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오는 실기시험 유형은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딱 반을 나눌게요. 50점. 이쪽에 50점. 처음 나는 50점은 이 단답의 형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조금만 암기하시고 한두 번만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기 때 회로일원, 자기약, 기계설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정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은요. 나머지 50점은요. 이거는 조금 응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30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큰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비의 연관성을 좀 알고 계셔야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견적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견적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필기 때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필기 때는 전혀 안 나오고 실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열심히 좀 접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11장, 견적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 부분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이걸 접근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드려야 돼요. 그럼 나눠드릴 때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전체적인 중요도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출제 기준입니다. 한 번도 출제 기준을 본 적이 없다. 그건 정말 조금 너무 무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러야 하는 시험 문제에 출제 기준을 안 본다라는 건 사실상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전략적으로 합격의 길에 올라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 기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라고 하는 실기과목명이 이래요.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입니다. 뭐 물어본 거예요? 견적하고 시공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우선은 견적을 하려면 어떤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저는 전기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면에다가 그리고 계산서를 만들고 시방서를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서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내드립니다. 현장으로 보내드리면 그 도서를 받으셔가지고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 때 혹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로? 법적 근거 대상. 이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작업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이 이쁘게 다 올라가겠죠. 전략사용시설물이 완공이 될 겁니다. 중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선은 그리고 된 다음엔 결국은 또 전기기술자가 그걸 유지, 관리하고 운전하고 관리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걸 아셔야 되나요?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지.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이론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걸 물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하시려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견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견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시공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또 알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포인트는 견적이 될 거예요. 설계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견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우리 실기 과목명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과목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를 낼 겁니까? 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직무 내용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수행 중거예요. 직무 내용을 여러분도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어떤 직무에 수행하셔야 할 업무 내용 이런 걸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 시설물에 근무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설계 시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업무는 수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보죠. 전기 공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전력 사용 시설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공작물에 견적 내달라는 얘기고요. 시공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관리도 하시고 유지도 하셔야 되고 유지 보수화도 하셔야 됩니다. 보수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그걸로 발생하는 모든 부대공사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게 전기 기술자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럼 이 업무를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중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딱 두 글자로 줄이면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죠.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시험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문제로 풀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도면을 해독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시공 어떻게 시공하는지 또는 관리 업무 무슨 무슨 업무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 공사 원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물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감리까지도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이 문제의 세부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요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출제 기준의 주요 항목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공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공사비 산정, 그 다음에 전기설비 설치, 그리고 시험 검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공 계획이라고 하는 건 역시 도면 검토가 있죠. 도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면은 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제 5과목 왜 제가 강조했는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공사비 산정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하면 재료비, 노비, 경비라는 걸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원가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하고 뭐 이윤도 남기셔야 되고 세금도 내셔야 되고 의료보험도 가입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전기설비 설치. 이건 어떤 거예요? 우선은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거를 생산을 하고 송전을 하고 배전을 한 다음에 변전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하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담당해야 된다? 네. 전기기술자가 담당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변전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한 번 정도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요. 시험검사. 이건 어떤 거예요? 물론 어떠한 자재를 사올 때 재료비라고 하는 어떠한 자재를 사올 때 그 자재가 제대로 검수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시공을 하신 다음에 이게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한 번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이죠.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것으로 한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좀 더 학습을 해야 하느냐 분야로 나누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핵심 단어로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건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 그리고 법규미 규정 그 다음에 공사 내역 그리고 보아설비나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시험 및 측정입니다. 조금 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로 좀 더 바꿔볼게요. 우선은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는 조명 또는 전열 설비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숫자 산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조명기구 설치해야 하는 수량을 산출하십시오. 계산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명 설계를 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걸로 물어봅니다. 정말로 조명은 원룸뿐만 아니라 다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단서 교천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제 이런 용어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는 법규미 규정 이건 뭐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제5과목 기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공사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물론 잘 정리가 돼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제가 요약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기준은 관연도 문제를 좀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전기의 견적 또는 시공이라고 하는 실기 과목의 출제 기준이 바뀐 딱 그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30점 문제, 50점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출 문제를 좀 기준으로 작성,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하설비, 신재생에너지는 제일 눈에 띄는 건 전솔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표문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냐 또는 고압과 저압의 이격거리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벌써 많이 암기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및 측정에서는 딱 이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접지와 관련돼, 접지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교재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전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시퀀스까지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도면입니다.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도면에 그려진 심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해요. 심벌이라는 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하나의 특정한 형태, 모양으로 그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어떠한 심벌로 그려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심벌 형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내기 정말 쉬워요. 그냥 딱 그려놓고 뭐냐 물어보면 되고요. 어떤 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단답의 형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쪽 끝자락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핵심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지만 그래도 저게 잘 출제 빈도가 낮은 애들도 조금 정도, 의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이 심벌입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가 나오는데요. 제일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퀀스를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퀀스 정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출제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거의 안 나오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출제 기준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항목, 시퀀스라는 항목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동력설비에 제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제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시퀀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제를 출제를 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의신청 이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거 표준이 되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까지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시간이 없거나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초급까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비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공사에 해당되는 내용, 케이블에 해당되는 내용. 이거는 기술기준으로 벌써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접속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은요. 우리 단말처리, 케이블의 단말처리라고 하는 거 삼상과 단상,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배전설로 부분이 나옵니다. 배전설로에는 어떻게 배전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선로로 할 건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락절류를 계산하는 것까지도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들은 벌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접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조명 및 전열설비입니다. 우선은 원론, 광속이 뭐냐, 조도가 뭐냐 이렇게 그냥 단답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주어진 조건을 다 주고 실제 조명 수량을 계산하셔도 나오고요. 가로등, 이런 거 어렵지 않게 설계한 다 단답부터 시작해서 정말 출제가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좀 더 문제가 커지죠. 배점이 높아지는 게 이 조명에서 정말 높이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도 그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원가산정화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은 반드시 꼭 정복하셔야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동력설비예요. 똑같은 부하설비이긴 한데 이 동력설비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출제된다면 역률 개선 정도 어떻게 하는지 공식을 물어보거나 실제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까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이 간섭 및 분기회로로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및 분기회로를 실제 계산하시오. 고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단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부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러한 문제가 우리 7장에 연관지어서 나오고 7장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단답의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8장에서는 전력설비 이거 역시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가 있나요? 표준 단선 결선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표준 단선 결선도는 4개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 번 그리셔야 하고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를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사진처럼 그냥 기억하셔야 될 수준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그냥 사진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표준 단선 결선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학관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거가 전반적인 단답의 형태로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조명부하에서는 50점, 40점 이렇게 출제도 됐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30점 이상 문제가 출제되는데 포함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다음은 예비전원 설비입니다. 예비전원 설비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딱 두 개예요. 발전 설비와 축전지 설비. 그러면 물어보는 건 발전 설비는 물어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축전지 설비가 제일 물어보기 쉬운 부분입니다. 용량 얼마큼 계산하는지. 그것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충전 방식 물어볼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방제 설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설비이기는 해요. 여기서 뺄 수 없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요. 더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출입 통제 설비. 소방 설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입 통제 설비와 소방 설비와 시퀀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어떤 거 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소방하고 출입 통제 설비를 버릴 겁니다. 그것만큼 시퀀스보다도 더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은 또 얼만큼 많은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설명드려도 피레기와 피레침과 접지 설비는 물어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계산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면 뭐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단답형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피레기의 접지 공사는 뭐 해야 되느냐? 1번. 제1종 접지 공사. 이거죠. 그래서 제1종 접지 공사.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방지 설비는 그렇게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건 11장이죠. 공사. 원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표준 품섬은 보실 수 있는지 할증은 적용할 수 있는지 노무비는 실제 계산하실 수 있으신지 이게 우리 11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장과 11장은 거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복 수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12장에서는 접지 저항 측정하는 공식 정도 기억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요도로 표시를 하면 1장과 2장, 4장과 5장, 7장, 8장, 11장.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여러 번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배전설로, 조명 및 전열설비, 간섭 및 분기회로 그리고 전력설비, 그리고 견적까지입니다. 이렇게 꼭 여러 번 학습을 하셔야 하고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순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본적인 이론 교재에 지금 말씀드린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쭉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종합문제 그리고 나서 다 해결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기출문제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론은 저는 다 학습했습니다. 기존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먼저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저의 모든 기출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출제 기준이 바뀐 이후부터는 쭉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학습하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론 한두 번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종합문제 꼭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는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실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본 이론 거치시고 종합문제, 기출문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길로 본 이론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끝나고 나서 제가 늘 정리해드리는 거 알짜 정리가 있습니다. 우선 알짜 정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항목을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수 암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제가 이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표시를 꼭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필수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70점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험 보고 나서 이거 맞습니까? 틀린 것 같? 물어보시는 학습자 질문에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 빈도가 이건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렇게 평가 판 우선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얘기했던 거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